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이렇게 취수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 내가 도면에서 빠진게 있는지 없는지 자 먼저 빠진게 하나 있죠 자 홈톤입니다 홈톤 자 홈톤은 처마홈통이에요 처마홈통 먼저 이 지붕이 제일 밖으로 빠진 데는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씩 있겠죠 근데 지금 뭐에요 벽이죠 여기 정도 벽에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짧은 부분은 자 짧은 부분은 양 끝에 하나 여기 여기 어 이거 뭐에요 굴뚝이 있습니다 맞죠 어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받아봤을 때 굴뚝도 보이고요 처마홈통도 보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도면에 표현됐나요 안됐죠 자 여기서 스케일을 재서 얼마에 얼마다 나올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뭘 그린다 그렇죠 지붕을 그립니다 이 지붕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 부분에 홈톤이 보여야 되죠 그 외에는 어디 이 뒤든 앞이든 이 앞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홈톤 앞에 그러면 여기에 뭐가 그려야 된다 이렇게 홈톤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이죠 자 홈톤 자 다시 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홈톤은 어디 이 부분에 맞나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병 앞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홈톤 그릴 방법 그리고 굴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굴뚝입니다 자 여러분들 굴뚝 자 굴뚝은 지금 이렇게 되어있을 거에요 자 이게 아 이게 이런식으로 다시 이렇게 중심선이 있을 거에요 다시 그럴게요 여기 중심선이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이 용마루선이에요 이렇게 지붕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용마루를 이렇게 그렸구요 맞죠 기와 이렇게 다 그렸고 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에 기와가 다 그려져 있을 겁니다 용마루기야 맞죠 그 다음에 굴뚝이 여기에 치수를 스케일을 재봅니다 여기서 여기서 얼마 그러면 여기 위치가 잡힐 거에요 자 그러면 자 지붕을 그러면 뭐 자 이렇게 폭이 나오면요 자 제일 높은 데서 최소 여기서부터 이 이쪽 부분부터 최소 얼마 천 이상 떨어져 있는데 왜 연기가 집에 영양에 가면 되죠 천을 띄우고 이렇게 그립니다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하게 이렇게 사각형 그리세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얇게 여기 좀 원한다고 한 100으로 할게요 이 폭은 약간 여기서 얼마 100만큼 나갈까 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사각형 또 있습니다 칠수 얼마 적당한데 여러분 어렵죠 300에 한 150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에 어떻게 뭐에요 이게 그렇죠 벽돌 문양으로 넣으면 되겠죠 얼음 곱죠 자 이거 지붕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붕 완성했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물 끊기고 옆에 있는 처마음통이에요 이걸 그리겠습니다 자 처마음통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인면상으로 지금 이런식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벽이 되어있을 거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정사각형 그리세요 얼마 200에 200 그리고 이걸 약간 찌그리세요 이런식으로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선 긋고 85 85 곡선 85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얼마 85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땅이죠 이 땅 땅은 어떻게 이런식으로 꺾어주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여기 베란다에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바로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하는거에요 벽이면 그냥 이렇게 넣고 점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감잡이 쇠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세요 뭐 적당하게 그리세요 제발 좀 이거는 간격은 적당하게 그래서 이 재료명은 뭐라고요 처마 홈통 설치 이건 뭐에요 이거는 감잡이 쇠 설치 이건 뭐에요 그렇죠 그렇죠 선 홈통 지름이 얼마 85 자 아시겠죠 이겁니다 어려운거 없죠 그러면 이게 이런식으로 표현되겠죠 넣고 이런식으로 해서 재료가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장작 뭐 몇시라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학원에서 한달간 두달간 배우는거 선생님이 하루만에 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도면은 이렇게 할거에요 자 도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형틀을 잡는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돌려봤을 때 자 땅은 이렇습니다 맞죠 땅은 이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중심선은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절단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닥의 높이를 얼마 450입니다 선을 긋고요 여기 기초를 그리고요 기초를 그리고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대서 잡았죠 그 다음에 슬리브 이렇게 넣고 이기도 이런식으로 기초를 다 넣습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2400 띄워서 여기에 지붕 모양을 잡고 벽 올라가고 물메 넣고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구조만 잡으면 100% 합격입니다 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여러분들 그렇게 채워놓으면 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다 했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어떻게 넣는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즉 제일 중요한 것 이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난 19장입니다 이제 19강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